주민번호 그 긴걸 어떻게 다 외우나? 전기화금 안되면 전기 끊긴다 TV 수준으로 빼래요 국민연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제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? 그럼 나 오늘부로 국민 안해 우리 아빠는 공무원을 국가의 앞잡이라고 싫어하십니다 그래 요즘은 뭐하고 다녀 말이 영암독이지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 휴복과 본인돈으로 끊으신 거 아니죠? 오빠 고추에 터넛대 아빠 그랬지 나 오늘 집에 안가 알았다 걱정도 안 돼?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? 폭탄이지 다이너마이트다 자네들끼리 비밀이 다네 그래서 우리 집 다운은 가지지 말고 배우지 말자입니다 우리 근처에 섬 하나 없나? 우린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야 원신이겠지 백번이 왔나 너 얼마나 싱싱한데? 인정도 사람 사는 거 같다 여기는 꼭 틀립니다 누구 마음대로? 여기만큼은 니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음악 음악 두 번째 탄호 하나 둘 ky